오늘은 6월 14일 우리 멤버 문태일의 생일인데요 태일이 형 지금까지 형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도 태일이 형한테 짧게 만나요? 태일이 형은 진짜 26번째 생일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오래 왔으면 좋겠다 형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죠? 감사합니다. 안녕 Happy Birthday! I love you! 그리고 형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Especially today! Happy Birthday baby! 감사합니다. 마을 보내주세요 태일아! Happy Birthday! 그리고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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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아니 생각보다 오불거린다 어.. Happy Birthday 하고 너무 어.. 어.. 행복하자 자.. 형도 남겨 하하하하